안녕? 난 뚜뚜라구해 오늘은 여의도에 벚꽃 구경하러 왔어 이건 무슨 꽃이냐구? 내비테려 봤어 봐있다 콕콕콕 아! 향기로워! 넘어졌다! 나 머리에 꽃꽂았어! 이쁘지? 야! 와 여기 한 줄기에 꽃이 몇 송이나 있는거야? 하나 둘 셋 넷 우와! 스무 송이나 있어 저기는 다 폈구나 우와! 내 얼굴만한 꽃이야 너무너무 예쁘다 여기도 있고 우와! 너무너무 좋아 여기는 꽃동선인가봐 여기는 한강이란 곳이야 한강 옆에 있는 곳인데 와!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좋다 짠 그러면은 이번엔 벚꽃을 보러 가볼까? 벚꽃이야 벚꽃 여기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왔어 저 벚꽃을 봐 우와! 엄청나게 많은 벚꽃이 하늘을 메우고 있어 저 벚꽃과 저 많은 사람들을 봐 엄청나게 멋있지? 우와! 예쁘다 이곳이 그 유명한 한국이라는 곳의 여의도 연중로 벚꽃축제인가봐 우와! 너무너무 예뻐 봄바람 휘날리고 울렴파진 벚꽃잎이 이가리를 두리 걸어요 봄바람 휘날리고 울렴파진 벚꽃잎이 이가리를 두리 걸어요 오예이 그리고 저렇게 시원한 한강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곳이다 그리고 여기는 개나리도 있어 아 예쁘다 개나리 정말 봄은 꽃의 천국이구나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04가님껏 요간보 해결 Block acreditar